슬프더라구요. 아 그쵸 뭉클한게 있어요. 지금 끝이에요. 아 그래요 끝이에요. 표정이 왜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. 아 표정이 굉장히 풍부해서 뭔가 더 있을 줄 알았어요. 신나 보인다 야. 아 좀 신나네요. 사실 뭐 저도 이번 공연에서 박수로만 호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아 다들 신이 날까 저도 아 저도 걱정을 했었는데 아 근데 그 그 걱정에 속하게 지금 너무 재밌게 즐기고 계신더라구요 이제 맑았나네. 우리가 얼었어요. 너무 오랜만이라 그래 아뮤 여러분들 재밌어요 재밌으면 박수 질러 아닙니다. 잘ek니다. 2년 반만에 이렇게 물론 가득 차는 건 아니지만 정말 여기 가득 차 있는 느낌이 막 듭니다. 2년 반전 파이널 포스트가 생각이 나네요. 제가 사실 공연 전에 2년 반전에 했던 아미 여러분들이 꽉 찬 주경기장을 봤었는데 굉장히 뭔가 뭉클하더라고요. 밤에 드세요. 제육씨. 사실 롯데월드에서 나오신 거 아니죠? 아 네. 주차하실 것은 이쪽이고요. 남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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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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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아래로 자 우리 빨리 다음 곡 볼게요. 자 여러분. 자 2015년, 16년, 17년, 18년 어떤 위기가 왔어도 저희는 항상 방법을 찾아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서 또 어떻게든 같이 함께 즐기고 있고요. 오늘 누구보다도 잘 즐길 수 있다는 거 꼭 좀 알아주시고. 자. 다들 오랜만에 함께해서 너무 즐기는 거 같은데 이 분위기 계속 저트릴 수 있도록 다음 번에 빨리 가보겠습니다. 뭐가 대충 우리만의 방법으로 즐기면 될까요? 자. 바로 준비했습니다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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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